방송을 다 아는 국민의 방송 국민의 방송 KBS 조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구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를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항상 이 코너 이름이 기자들의 수다인데 네 수다를 못 떨어? 네 수다를 떨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서 네 그래요 수다하고는 안 어울려요 여기는 탐구하는 기자고 공부하는 기자예요 정철우 기자는 자 정철우 기자 이번주 한주 언론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가장 핫했나요?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했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김재호 동아일부 사장 아 네 따님이 동아일부에 입사했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었는데요 그게 좀 언론계에서는 핫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일부 김재호 사장 딸이 동아일부에 들어왔어요? 네 김재호 사장도 95년에 동아일부 기자직으로 입사한 바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사회부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죠 경영기획실 막 그런 데로 가죠 네 특채로 입사를 하셨었고 2008년에 동아일부 사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채가 아니고 공채입니다 공채 동아 미디어 그룹이 지난 7월에 DNA형 땀방울 급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을 했고요 네 DNA형 급구 이 DNA가 그 DNA였구나 이 DNA가 동아 N 채널A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DNA가 아유 네 아무튼 DNA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채용연계형 인턴으로만 수습기자를 선발을 했고 이 채용연계형 인턴이 좀 어렵습니다 한 8주 동안 인턴기자로 활동을 하는데 보통 절반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올해는 합격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고요 네 이번 채용에서 김재호 사장의 따님이 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좀 반응이 좀 재미있는데요 네 진정한 아빠 찬스를 쓴 건데 왜 동아일부 기자들은 이렇게 조용하냐 아니 뭐 얘기 안 해요 내부에서는 김재호 사장 들어왔을 때도 아무 얘기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당시 동아일부 기자들의 공세의 필봉 날선 비판보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김재호 사장이 기자들의 어떤 비판보도를 내로남불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런 평가도 좀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언론사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사실 조선일부도 좀 비슷했죠 맞습니다 뭐 동아일부만의 일은 아닌데요 방상훈 조선일보사장의 장남 방준호 씨도 2003년 10월에 특채로 조선일보 기자에 입사를 했었고요 꼭 기자를 조금이라도 시켜요 조금 시켜요 이듬해 7월에 워싱턴 지국으로 간 다음에 이후에 도쿄 지국을 거쳐서 경영계획실로 가서 경영승계 수업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현재 부사장이죠 방정호 씨도 비슷한 길을 걸었죠 사주의 자녀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속성장을 하는데요 사내에서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 아들 홍정도 씨의 경우도 2005년 중앙일보전략기획실 사원으로 입사한 다음에 1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지금 뭐 한 10년 만에 사장 됐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4년 만에 전략기획 담당 이사로 승진을 했었고요 입사 10년 만에 중앙일보 JTBC 사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조국 사태 당시에 조중동이 특히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지면들을 기억할 텐데 새삼 그 당시에 논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DNA 채용이라고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특별히 동아일보 쪽에서 나온 입장은 없는데요 동아일보 노조에서도 아무 말 안 합니까? 네 확인한 바론 없습니다 노조에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얘기 안 합니다 내부에서 저 사람이 사장 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세습 세습 기업의 세습 재벌의 세습에 대해서 전혀 좀 비판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좀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버지처럼 특채로 채용하지 그랬느냐 왜 공채로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과는 또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또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동아일보 분들한테 들었는데 아니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지금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얘기해도 그분들은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DNA형 채용이었던 거죠 DNA 채용이었죠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지난 12일이었는데요 굉장히 언론계에 특히 미디어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MBC EBS 사장과 이사들을 국민 추천 제도로 임명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KBS MBC EBS 사장과 이사를 그럼 국민들이 뽑자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중에 가장 전면적인 변화를 담은 법안으로 볼 수 있고요 고인이 된 이용마 MBC 기자가 바랐던 공영방송 개혁안과도 가장 가까운 법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로는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칭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런 목적 하에 법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공영방송 사장 또한 이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위원회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이사의 검증을 거쳐 특별다수제로 결정한다 이게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정필무 의원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총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게 언론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언론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징벌적 선배만큼 중요한 되게 어쩌면 더 중요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장을 뽑게 되는 거죠? 일단 방통위 설치법을 바꿔서 방통위의 국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방통위의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요? 네 이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안 되고 지역 성별 연령 고려에서 방통위가 100명을 위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100명 중에 공영방송 직원은 포함될 수 없고요 국민위원회가 방통위가 공모를 통해 받은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투표를 통해서 이게 일종의 오디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득표 순으로 kbs와 방송문화진흥의 mbc죠 그리고 ebs의 이사 후보자를 13명씩 각각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kbs mbc ebs 이사들을 다 뽑는 거죠 3년의 임기 동안 현행법상 지금 kbs랑 e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위원회 시민들 국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kbs와 e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의 경우 제적의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할 때 이게 특별다수제인데요 이 의결의 경우 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거고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 특별다수제의 경우는 사장 후보자를 뽑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이 경과하면 제적의사 과반수 찬성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조항을 달았습니다 장기간 후보자를 의결하지 못해 파행이 이뤄질 걸 대비한 장치인데요 mbc의 경우는 박문진이 주주총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인데 과정은 k와 ebs와 동일한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문진은 또 조금 kbs하고는 좀 이사 선임 과정도 좀 다르고 그런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지금 여당과 야당이 7대 4 kbs는 7대 4고요 mbc는 6대 3 이렇게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그런 기존의 관행이 있는데 이게 깨질 수 있고요 지금보다 공영방송 이사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일종의 국민 대리인단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민주주의 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확대하고 국민 참회 폭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쁠 것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내놓은 셈이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키님이 국민들 할 일 많아졌네요 얘기하고 카이로스님도 국민이 참여해야 제대로 돌아가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위원 100명 뽑는 과정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12월에 암투병 중이던 이용마 기자를 문 대통령이 당시 후보자였죠 만났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이었죠 그때도 문 대통령이 이용마 기자를 또 한 번 만났었는데 당시 이용마 기자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공론화 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 찬성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달라진 건 없죠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그대로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다양성 여러 가지 공적 가치들을 구현하려면 지금처럼 어떤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로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선 일정들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어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아무튼 공론화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열망 중에 하나가 고용방송 정상화였고 언론개혁이었는데 언론개혁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언론이 정정보도에 나서는 경우 자주 보실 텐데요 그런데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죠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리고요 구석에 정정보도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구석에 처박힙니다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원보도 그러니까 문제가 된 보도죠 원보도와 같은 시간 같은 분량 같은 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금 당 분위기를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 그래요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법을 보면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피해자 측과 정정보도 내용 위치 크기를 협의할 수 있는데요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문구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김영호 의원은 실제 정정보도를 보면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서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서 정정보도 청구라는 게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 취지인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간단합니다 원고지 8매 분량의 일면 톱기사가 만약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일면에서 똑같은 분량의 지면 크기만큼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합니다 방송 뉴스도 마찬가지가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메인 뉴스에서 두 번째로 1분 30초 리포트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1분 30초 정정보도문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지금 개정안에 신설됐습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조금 과태료는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법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정정보도가 대부분 원고지 2매 이하 분량입니다 네 아주 적다 400자 이하 그런데 이게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정정보도를 받아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웬만큼 틀려서는 잘 안 받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문을 최대한 추격해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제 크기랑 다 맞춰야 되니까 분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정하기까지 과정 그리고 오보가 발생한 경위 이에 대한 회사의 내부 조치 향후 재발 방지 방안 뭐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도 긍정적인 생각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정정보도문을 지금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데 이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잘못 보도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미안해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언제 보도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언론의 책임감도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또 있는데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편집권 침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들은 뭐 자기네들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큰소리로 반대합니다 이런 뉴스 잘 못 보셨죠 아우 나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다 기자들이 팩트체크 잘 안 합니다 사실 확인 안 하고요 받아쓰게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의원이 얘기했어요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그냥 그걸 받았었는데 그게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얘기했으니까 책임도 안 지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교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정보도를 이렇게 같은 크기에 같은 시간 하라고 하면 기자들이 굉장히 조금 열심히 사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할 거 두 번 확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씨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08포인트 오른 2553.5로 사흘 연속 연고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내린 1114.3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320명 해외 유입이 43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학술단체가 1, 2주 후에는 국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며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산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독재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함부로 법을 바꿔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0엔 0 21대 국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이번에 한 주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라니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입니다 감 잘 지내시죠? 데이터와 감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분명히 임박했어요 그런데 누가 남고 누가 교체될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 독대했는데 추미애 김현미 장관 교체 이야기 나왔다 아니다 오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시영 대표님? 추 장관 거는 오보가 확실해 보이고요 김현미 장관은 교체 대상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촉 저는 둘 다 오보다 둘 다 오보다? 네네네 둘 다 오보인 게 지금 둘 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내리면 자칫 잘못된 왜곡된 시그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저기 공급 대책도 나왔고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주요 정책들은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포함되거나 늦어도 1월 달에는 개각 대상이 포함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장관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 이런 분들도 교체 대상이고 실제로 이제 경제부총리도 교체 대상이긴 한데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연말 연초 정도 두 번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김현미 장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전세 공급 대책까지 나왔는데 전세가 언제 잡히겠느냐 기자들이 계속 부동산 문제로 이제 들들 복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전에는 홍남기 부총리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김현미 장관은 잡을 수 있다 자신감이었는데 4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잡히긴 잡히는데 기간을 얘기한 게 좀 이례적이라서 거기서 촉이 발동했구나 저는 내년 봄 이 공급 대책이 단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11만 4천5 중에 40%를 빨리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기에 그리고 내년은 이사철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정책은 나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새로 정책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체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우성 님이 김현미 바꿔라 아니다 박영선 쪽만 원포인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원포인트는 안 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 교체 가능성 거의 없죠 전혀 없습니다 교체하면 잘못된 시그널이 심각하게 발생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현미 장관도 저는 이 오보라는 게 뭐냐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총리입니다 대통령과 이제 만난 자리에서 여론을 전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여론이 좀 빡빡하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 좋지가 않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 여론이 많이 좀 비판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오보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이낙연 대표를 좀 좋지 않게 비춰지게끔 만드는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여론이 어떻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고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 놓여 있는 상황들도 다 알고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의 뜻이나 또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뜻이 지금은 추 장관이 물러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론 이야기 정도는 이제 오갈 수 있으나 교체가 오보인 게 뭐냐면 전 총리인데 너무 잘 알아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께 제청하는 권한은 총리에게 있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있잖아요 본인의 후임자잖아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있는데 별도로 여당의 대표가 장관 인사를 논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명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본데 이 오가는 여론들을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았으십니까 요즘에 언론의 이야기는 절반만 믿으면 됩니다 절반이나요 나머지는 뉴미디어를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개각이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은 뭐 나올 것 같고요 확실해 보이죠 여가부 장관도 교체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떤 부서가 교체될 것 같습니까 부처 저는 김현미 장관 쪽 하고 국조부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도 기재부 그 즈음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계속 원로 보건복지부도 박농구 장관도 계속 교체설에 올라 있었죠 저는 보건복지부 교체 가능성 높습니다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는요 그 정도 외교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뭔가 일관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봄까지는 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세워요 그런데 국민들 평가는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국민들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 외교부 장관 교체설은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외국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큰 변수는 없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데가 의외로 나올 수도 있는 게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경제 관련 부처가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인데 교체를 안 하면 다른 경제부처를 바꿀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마지막 장관 교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의 수요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당의 중진들 나 이거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했다 문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 달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료들이 관료 출신들이 마지막 임기 후반기에 말 안 들어 장학력이 떨어져요 관료 출신 장관들이 그래서 정치인이 가는 게 더 장학력을 높일 수 있다 권력 누수기를 막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개각폭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좀 넓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여가부는 먼저 보건복지부 그리고 외교부도 그리고 건교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081님 보건복지부 아이고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꾼다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약간 문제예요 중대본 총리가 있고 중수본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당국 질병관리청장 정경청장인데 역할이 지금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중수본은 보건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조금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후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과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권교부라고 했어요 옛날에 권교부였는데 언제입니까 건설교통부 죄송합니다 국토 맞어 7080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있는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 청와대 청와대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의 힘 빠졌다 이런 사람 잘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년 넘으면 비서실장 1년 넘으면 진이 빠지고 건강이 힘들어서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비서실장은 누가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누가 됩니까 데이터박 우윤군 쉽게 부르시네요 그리고 척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저는 아주 의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김혜숙 인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이요 잠깐만요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양정철 청와대의 복심이라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이름이 왜 사라졌습니까 데이터박 아니 본인도 제가 알기에는 고사한 걸로 본인도 의사가 없고 처음에 약간 고사하면서 최재상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추천했다는 얘기가 본인이 지금 들어가면 모든 뭐랄까요 화살 비난 관심 이런 것들이 양정철 만약에 원장한테 비서실장이 되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청와대의 시스템을 대통령께서는 특정인이 너무 그립을 세게 잡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골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옆에서 돌을 같이 맞아주고 바람을 같이 맞아주고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또 잘 이렇게 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정철 원장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쓰이는 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떠오르는 인물을 한번 던져봤는데 이런 거예요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에 어찌 보면 함께 생활하는 식소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출신인데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없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으로 시작해서 내부 승진을 해서 네 그만두셨다가 비서실장으로 끝났는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함께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 같은 역할로 함께 생활하다가 2009년에 급변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치권에 급부상을 해요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시민운동 하다가 혁통 생각나실 겁니다 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하도 대권주자가 없다 보니까 소 한 대 왔죠 그런데 기억이 조금 다른데 원래 사람들은 기억하기에는 마지막 예를 들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할 때 김경수 비서관을 당시 떠올라요 그렇죠 비서는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비서실장 한 건 맞지만 사죄의 가치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한 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다만 문재인 마지막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은 정치의 뜻을 품고 있지 않았다 그때 너무 힘들어했죠 오히려 청와대 생활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의 친구였기 때문에 끝까지 곁을 지키고 정부가 끝난 후에 사실은 산으로 들어가려고 야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권으로 소환돼 와서 제수 끝에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해 보면 장관은 아까 얘기한 정치적 수요 이 사람은 장관직 달아주고 프로필을 띄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데 마지막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나와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지 않습니까 임기 잘 마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망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오래 함께 삶을 공유한 정말 최측근 저는 그것보다는 관리형 리더를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캠프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한테 신임을 받았던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노영민이었고 한 분이 우윤근 전 우원이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갈 것 같다 무리수를 안 두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높은 수준이거든요 역대 대통령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권력형 게이트의 어떤 소지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뜻을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연배도 좀 있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파격적인 인사는 안 할 것 같다 관리도 되지만 그분들은 결국은 정치권에 남아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있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김부겸 전 의원 김혜숙 인사수석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혁적인 발상이죠 김부겸 전 의원은 오히려 후임 총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기에 딱 거기 있는데 그렇죠 가능하죠 교통정보센터 다녀와서 이호철 전 수석은 제발 좀 정치권에 호철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이 언급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이기도 하지만 돌발 상황이 많아서 더 어렵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으로 유성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 때문에 남세종부터 9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으로 탄천나들목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작업이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원산부터 정체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먼저 양지 부근에서 막히고요 용인휴게소 부근인데요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신가해 부근과 동수원에서 부고까지 정체고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까지도 밀리고 있고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방향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여파가 더해져서 원효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정치연구소 영연령 이어가겠습니다 이효철 부산의 좌장 그리고 부산 민족의 뭐라고 해요 심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좀 멀리 떠나져 있고 아주 멀리 달아나버린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마평 오릅니다 언론이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거죠 3철 흔히 말해 양정철 전해철 이효철 이것도 3철도 거의 그냥 참여정부 때부터 니효철 수석을 아는 분들은 그분이 정치 생각이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분 여행 생각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고 좋아하고 코로나 때문에 유시민 작가 과예요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호출하는 건 언론이 만들어낸다 흔히 말하는 최측근들을 3철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측근 인사 이렇게 좀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계속 호출하고 있는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3철 이것도 사실 이게 조금 최측근 3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옛날 얘기죠 이름도 아무튼 돌림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영인형도 그런 거야 사실은 자 그 원래 누가 돼요 그게 제일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거 다 풀었어 그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야 돼 추윤 추윤 가야죠 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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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못 봤던 광경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적으로 놀라고 있지만 사실 차분하게 보자고요 그동안 문민통제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냥 일종의 허수아비 장관이고 총장이 정권을 휘둘렀고 서로 이심전심 선배검사가 휘둘렀 거 맞습니까 민정수석이 지배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걸 잊었나요 누구나 지배했죠 민정수석이 거의 지배했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검찰총장이냐 한쪽에 힘이 실려서 딱 권력을 장악하면 법무 권력을 장악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주는 거야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십자가를 끌어지고 안 가본 길을 가보는데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해야 돼 그런데 동원 안 해도 돼요 검찰총장이 응해주면 그런데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고 대놓고 나와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돼 갔구나 이 힘을 좀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법전에 있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든 감찰권이든 인사권이든 장관의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 법전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총리가 다 행사하면 책임 총리가 되는 거예요 헌법상 보면 그런데 문제는 아름아름 1인자의 눈치를 보고 2인자가 자기 역할을 축소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무위원회 재청권은 총리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껀껀히 부딪히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처음 가보는데 저는 추 장관의 의지가 최근에 이야기한 게 진실이라고 봐요 욕망 다 버렸다 검찰개혁 완수할 때까지 정치고 뭐고 아무 생각 안 한다 그런데 그 성격의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 총장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편에 서 있는 쪽이 이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윤 총장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빌미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사권하고 감찰권을 가지고 법무부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찰권을 지금 행사한 건데 행사할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사주들을 사주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난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진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사 두 곳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 중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봐더라도 그게 만일 사실로 드러나면 윤리위반이잖아요 검사윤리위반 아닙니까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게 징계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서면 조사만 받고 대면 조사는 못 받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장 애우를 갖춰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역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법의의 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윤 총장이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착각하는데 높아서 검찰 내 식구들은 윤 총장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추윤 갈등 처음 시작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세가 검찰 내 지지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니 총장인데 인사권도 없는 것 같고 청와대의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추 장관이 수사직원 발동하고 감찰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심하지 그러면서 검사들이 검사들이 우르르 뭉친 거죠 뭉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기자들이 우르르 기사를 쓰고 있죠 그대로 저에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검찰 직구들은 윤 총장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중요한 걸 잘 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그 바탕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줬어 윤 총장을 그러나 윤 총장이 대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견제 심리가 발동되고 있어요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김기현 의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퇴임 후에 정치 안 하였다 선언해달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오늘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출마 반대 여론이 한 두 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고수층에서 견제 심리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요 무당파에서도 반대 여론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적어도 영앤영의 독자들 정치자들은 검찰 내부 식구들만 보면 안 된다 그거를 가장 비호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이 컨설팅은 지금 윤 총장이 듣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박시영 대표와 따로 독대하시고요 언론사 사주만 만날 게 아니야 사주만 만나서는 안 돼 컨설턴트를 만나야지 우리는 같이 만나야지 독대는 절대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언론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 첫 번째 감찰의 내용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섯 가지가 세 가진 감찰 대상 두 가진 진상조사 대상인데 1.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거 아닌가 약 50억 원 규모나 지금 이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 뭐가 모호해요 돈의 내역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허투루 이상하게 쓴 게 없다 그런 문제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라임 사태에서 검사 3명이 술 접대 받은 걸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국정감사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전에 이거 몰랐어? 이게 수상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정황을 얘기해서 그게 이제 진위를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감찰의 명분은 명확해 보이고 두 번째 이걸 평검사 두 명을 보내서 조사하려고 했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무부가 깜짝 놀랐죠 일정 조율을 위해서 공문을 보냈지 그 전에 전화도 많이 했어요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서류를 계속 반송을 해 사람으로 인편으로 보냈더니 인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냈더니 인편으로 보내고 그래놓고 오늘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이 서류 가져가시오라고 전화했더니 법무부의 직원이 놓고 전화 끊고 갔대는 거야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류를 반송하는 게 문제지 받았으면 접수해서 내용을 보고 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류를 왜 거부해 왜 안 받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지 언론에서는 아니 총장이다 총장인데 그동안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감찰하거나 공격해야지 그런 얘기도 하고요 2583님 아까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사주 만난 게 도대체 감찰을 받을 거리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감찰을 받을 거리가 아닙니까 그 당시 조선일보 관련해서도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었고 중앙일보 쪽도 삼성바이오루직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법치를 그렇게 강조했던 총장이 자기는 떳떳하지 못하게 윤석열은 윤 성혁인가 지휘권자가 지휘를 하면 따라야지 이렇게 하면서 감찰을 하면 꼬똑하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청와대는 성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총장은 성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마지막에 보니까 더 이상 성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법무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전전날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월적 지휘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강력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부터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월한 거야 지금 우월해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법무부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윤 총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문이 있으면 총장님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을 거부하고 맞고 모욕이다 망신죽이다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제스처고요 그런데 거부하고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법무부나 청와대가 윤석열을 때린다 이거 나가라고 때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 윤 총장과 추 장관하고 비교하면 윤 총장의 우호적인 게 있죠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나 추 장관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검사들의 이런 검찰 이슈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사실 윤 총장 편에 서서 모든 기사들이 한 80% 나오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은 SNS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오늘 화환 관련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지지 않는 꼭 나 힘들다 외롭다 지지자들이 함께 해달라 검찰계획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다짐과 인간적인 고민 이런 걸 담아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 장관은 여론에 하지만 추 장관은 그런 여러 가지 상처는 받겠지만 본인이 끝까지 가서 윤 총장이 민낯을 밝히겠다 이런 어떤 각오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언론이 진보 언론도 추 장관의 여러 지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완전히 부정적이죠 대체적으로 어찌 보면 그런데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아니 난 진보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언론도 웃기는 게 예를 들면 추 장관이 휴대폰 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지금 검사장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거 적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온당합니까 검사장이 우리가 아는 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도 지적을 하면서 추 장관의 문제가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응원해 주고 싶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형식과 방식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까 언론이 오히려 윤 총장 쪽에 압도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럼 추 장관에게는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곱지가 않다 시선이 그러면 추 장관도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지지 않는 꽃길 SNS에 올리는 게 여론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리고 추 장관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언론의 프레임이지만 윤 총장을 때려서 결국은 사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게 만드는 행동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감찰권이 적법한 행사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언론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얘기 제대로 짚어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추윤 이거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볼 것 같습니까 여기서 겁니다 데이터박 이 추윤 갈등 언제까지 만나요 저는 내년 2월 정도면 결판 난다고 봅니다 내년 2월이면 결판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말 정도 돼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텐데 지금 감찰하고 수사 결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장모와 관련된 유학병원 배우자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건들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만간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한 분은 치명타를 입게 돼 있어요 나갑니까 2월에 저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윤 총장 나간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 결과를 봐야죠 자 2월 내년 2월에 누군가 하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척추해 안일한 판단입니다 임기를 채웁니다 내년 여름까지 갑니다 이 전쟁은 추윤의 전쟁은 그때까지 합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감찰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혼 쪽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거치 문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감찰을 하는데 직접적인 치명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증거도 어느 정도 있고 보도도 많이 됐고 추정도 혐의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검언유착 의혹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명은 기소돼 있고 한 명은 수사 중인데 수사는 진척이 안 돼 수사하던 검사가 독지폭행으로 거꾸로 기소하대 한동훈은 아예 그냥 물어보지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기사 관련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녹취해서 들었는데 일개 장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사장이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위헌적인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관전평을 하고 있는 관전이 아니라 유리해하다고 그냥 던지고 있어요 좋아 일개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가 이 지경이면 말이죠 지금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 감찰 수사 진상조사 이거 6개월 이상 걸려요 저는 감찰 결과에서 수사 결과나 아까 친희 척 가족과 장모나 척 본인과 연루된 문제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드러난다면 저는 총리가 의견을 낼 거라고 봅니다 인사 관련 그렇습니다 드러난다면 인사가 된다 이윤주님 주 기자님 본인이 피곤하다고 국민들한테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게 누운지 제대로 인식해야죠 그런가요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인실은 가려야 한다 클라어 강림은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너무 피로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국민 피로감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저도 피로한데 매일 나누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허경영 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허경영 씨 얘기 중에 오늘 갑자기 공감이 확 가는 거야 기자가 물어봤어 대선 나온다고 하니까 추미애 윤석열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관심 없다 왜냐하면 국민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국민 적지 않은 수가 아이고 차라리 저 말이 맞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진실의 끝을 보려면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이번에도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살아생장에 검찰개혁 못 봅니다 너무 암울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엉클박님 윤석열 파이팅 이효승님 추미애 파이팅 청취자들도 허진님 암튼 싸우다 끝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호흡탕이면 무엇이든 돼야죠 무엇이든 돼야죠 돼야죠 되게 만들어야죠 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검찰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지만 국민들이 또 알아서 이렇게 균형 잡아줄 거예요 정리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공수처 출범도 하고 검찰개혁으로 몇 걸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이 내년 초에 돼야 되잖아요 지금 늦어 늦어져도 다른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추운 얘기에서 엄청 많은데 가덕도 신공항 이 얘기만 나오는 블랙홀이에요 그렇죠 블랙홀이에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평론가 박시영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건의 라떼처럼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훈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지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임은 조금 조금 줄여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훈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훈였습니다